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며 동성애, 안락사, 병역거부 등을 성경적 관점으로 해석한 책이 출판됐습니다. 책 기독교 윤리학사전은 지난 2015년부터 감리교 신학대학교 박삼경 교수와 서울신학대학교 오성현 교수, 연세대학교 김동환 교수 등 한국개신교 기독교 윤리학자 9명이 집필해 출판했습니다. 출판기념회에서 책임 편집자인 감리교 신학대학교 유경동 교수는 책이 기독교와 세상을 잇는 다리 역할을 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.